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바삭바삭 , 구zzer기 소금 다진마늘 다진마늘 볶음 오렌지 참기름 면 소금 설탕 예 반갑습니다. 유튜브 각국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트루! 이번 메뉴는 얼큰한 닭게장 칼국수 그리고 굴 부추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그리고 기분만 느끼려고 술 아닙니다. 제가 좋아하는 면 융암이죠 거의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고추가돼요 고추가돼요 소고추 소고추가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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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너무 맛있다 이 맛이야 오징어! 오징어가 잘 어울려요 오징어! 고춧가루 두껍게 됐어요 맛있다 야채 야채 참기름 너무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죠?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소한 맛 안이 좀 더 맛있어 고소하고 맛있어 다음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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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팽이버섯 오징어는 너무 맛있다! 매운 맛은 오늘의 맛은 너무 맛있다! 호박국수 너무 맛있어 아.. 주.. 이야.. 오늘도 하나 빠질 게 없습니다 아.. 너무 맛있어 자, 소스는 진짜 질까진다 다 먹으면 소스가яз아가서 먹는 것만 있으니 바삭바삭해서 맛을 더 많이 먹으면 더 맛있다고 생각한다 아주 좋은 맛 바삭바삭하고 좋은 맛 오늘의 맛은 흑미롭고, 맛은 정말 맛있네요 앙젤리 더 맛있어 내장 생각보다 verses이 너무 좋아요 남은 양념에 맞춰서 먹으면 너무 맛있다 바삭한 고추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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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장은 고추냉이 여기가 오늘의 매운 고구마쥬 그림맛은 고구마쥬 마쥬 근데 요즘 고구마쥬 많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너무 고구마쥬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기 치킨이 엄청나게 잘 먹으니 나요 이 김치에 와이콘에서 아름다운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김치에 아이스크림을 좀 좋아하세요 이 김치에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었어요 이 김치에 아이스크림이 정말 맛있었어요 나는 이 치킨이 너무 좋아요 나는 치킨을 먹기 때문에 나는 치킨을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치킨을 먹으려고요 이 치킨을 먹어서 치킨을 먹으려고요 치킨은 치킨을 먹으려고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네요 밥을 버텨 딱 좋아 예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고요 오늘 대체적으로 맛은 괜찮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 아시죠? 칼국수에 국물이 없었다는 점 그래서 제가 일부러 면을 물에 헹군 다음에 넣은 거거든요 큰데도 왜 국물이 없지? 근데 하지만 굴부추전 오늘 대박 저 같은 경우에는 전 같은 경우에도 두꺼운 걸 좋아하거든요 딱 제 입맛에 맞았습니다 오늘도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만 여기까지 알라뿅뿅뿅 들어가!